안희정씨가 출소를 했네요. 안희정씨가 고려대학교 8학 83학번입니다. 저보다 4살 정도 아랍니다. 안희정씨가 충남지사를 재선을 했구면요. 수행비술 성폭기관 혐의로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57살이네요. 3년 6개월간의 현기를 마치고 8월 4일 오전 8시 무렵에 경기 여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두 번째 수감이죠. 안희정지사는 출소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은 채 대기중이던 청룡차를 타고 교도소를 떠났다. 꽃밭 만기를 다 채웠네요. 3년 6개월 현기 마치고 출소하다. 그래도 지지자들이 출소일을 맞춰서 이렇게 나왔네요. 안희정지사는 지난 2018년 자신을 수행하는 비서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진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년 9월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됐다.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참 사람이 약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지. 아마 그래도 문정권 하에서 완전히 만기출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 겁니다. 안희정 씨가 83학번이고 1964년생이네요. 36대 37대 충남도지사를 지냈고 김덕룡 의원실에서 정치를 시작했네요. 그런데 또 보면 옥중에 있는 동안 부인하고 또 이혼도 하고 안희정 씨 부인 성함이 민주원이네요. 참 이름이 독특하네요. 33년 아마 결혼생활을 한 모양인데 아들이 두 명이네요. 그런데 사건이 2018년이니까 3년이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 일어난 거네요. 아들이 두 명이니까 참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참담한데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희정 씨 부인 되시네요. 안희정과 민주원은 고려대 캠퍼스 커플로 6년 연애권에 결혼했습니다. 민주원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안희정을 뒷바라이 했습니다. 굴곡맞았던 안희정의 정치이력을 봤을 때 아내로서 민주원 씨의 마음고생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은 참여정부 1등 공신이었지만 2002년 대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역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는 인식 때문에 친노 진영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2010년 충청담도 지사에 당선되고 연임에 성공하며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만기출소하는 걸 보면서 참 아직도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참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부인이 아마 못 참아 냈을 것 같습니다. 모멸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